내가 너희 일을 시킬 테니까. 일을 할당시켜주십시오. 할당을 줄게. 네. 너 이리 와 쪽파 좀 따듬어. 이거 한 10개만. 그리고 이거 씻고. 이거 좀 씻어줘. 이거야, 이거를 옮겨야 된대. 아, 진짜? 뭘로? 이걸 거기로 빼놓고 여기서 만두피를 빚어야 돼요, 봐봐. 저 밑에다가. 그래도 식구들이 많아서 좋다, 그래도. 우리 나하고 개인이하고 둘이 다 해야 될 일을. 금동이는 또 뭐야, 또 파스타지, 피자 만들었지. 또 샐러드 했지, 뭐 했지. 선생님, 저 파다듬고 있어요. 내가 할게, 피는. 여럿이 해야 돼. 여럿이? 여기 앉아서 해야 돼. 그래, 내가. 성진이 오게 하죠. 최대한 가늘게, 얇게. 그래갖고 이걸로 꼭 찍어. 이렇게. 이야. 딱 되잖아요. 최대한 가늘게. 그러니까. 언니가 보내준 사진. 그거 언제 찍은 거야? 우리 단체로도 찍었어? 단체 사진은 없어. 수미 언니. 연건 오빠. 대인 씨. 수미 언니. 누구 나오는데. 연건 오빠. 대인 씨. 대인 씨.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저 전원 일기에 종기 내, 서비 내, 숙이 내 세 층에서 서비 내로 나왔던 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리야. 아이고, 이리야. 아이고, 이리야. 아이고, 이리야. 아이고, 이리야. 날이 났다. 아, 저 서비 내 장 다렸어? 네. 저 장고를 하고 장고 껄은 6천 원씩이래. 일찍 나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 왜 못 돼? 우리가 뭐 그만이면 못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5천 원씩 받는 데는 우리 볼 뿐이네. 아이고. 아이고. 제일 이상해서는 저 돈 3천 원을 보냈고 마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벌써 무슨 시기. 4호짜리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 같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회장님의 사람들에서는 이제 나이 같은 모습으로 늘 나오는데. 이를테면 배우라기보다는 내 가족 같고 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 같다고 그러나 할까? 내가 보면서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저런 것이 바로 가족들 간에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 아이고, 팔자에 없는 구경한 탓에 밤새 새우잠을 잤더니 아이고, 어깨 쪽지가 다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 짓고는 못 살겠어. 우리 집 양반이 어디 갔다 늦게 왔냐고 하는데 그냥 턱이 그냥 달달달달 떨려. 저는 선혼일기에 숙이 엄마 역할을 맡았던 김명희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당신 요 며칠 때 왜 집에만 와요?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요? 아니, 세상에.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결혼하자는 사람은 어떻게 속여. 이거 사. 불같이 더운 말에. 불같이 지운 밭에. 어? 짠짠.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기 양평 밥 먹듯이 막말로 밥 먹듯이 오는 데인데 아, 진짜 보고 싶다. 여기 오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그때 그 시절이 30년 전혼일기 끝나고 그리고 만나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어요. 오빠! 어머. 댄싱. 이게 오늘 웬일이야? 야, 어? 댄싱. 아니야, 아니야. 오늘 웬일이야? 어머. 어머, uncommon. 어머, 명이야? 언니, 언니. 아니, 누구야, 누구야? 아휴, 세상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반가워, 반가워. 아유, 세상에. 내가 주부랑 텔레비전 너무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요리를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미치기, 수고하. 어디 진저리가 많이 나. 아유, 세상에. 안아보자, 아유, 세상에. 얼마나 많냐. 아유, 야. 아유, 야. 섭이네, 섭이네. 너 제주도 산다며. 왔다 갔다 안다고 그랬어. 아유, 세상에. 지금 와, 제주도 좋은 거야? 제주도에서 왔지. 뭔데서 왔네. 뭔데서 왔을까? 얼른 앉아라, 앉아라. 걸레랑 빨래들 두고. 여기 와서 빨래 터가서. 빨래 터가서 빨래들 하고 와. 오빠, 오빠, 여전하셔. 여전하니? 아유, 아유. 간식거리를 준비하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뭐 커피. 또 컵라면. 아이고, 아이고. 바나나, 사과. 버터빵, 식빵. 잔뜩 사왔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요. 귤, 귤을. 제주도 귤, 제주도 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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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완전히 마을회가 아니야? 마을회가. 귤의 청년들 뭐. 명절 같다, 명절.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오니까. 명절이다, 명절. 세사 진짜. 하여튼 두 사람 오늘 봐서 깜짝 놀랐어. 언젠가는 여기 한번 오겠지. 얼굴 한번 보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서. 그뿐이야, 오늘 또 이모 그랬지 뭐. 다. 좋아나 그랬지. 그러니까. 이숙이도 그랬지 아까. 저기 저기 성진이하고. 성진이는 지난번에. 그네 타는 부부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그야도. 누가, 누가 올 건가 궁금은 했어. 근데 확실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 거야. 이벤트가 또 있었어. 그러니까. 또 오시는 거 아니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케이스 나와. 밤에 또 보고. 만두집 부업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야. 아 이쁘다 오빠. 아 이거 동그랗게 만드는구나. 옛날에는 만두가 더 컸네. 잘 만든 거 아니야? 그치? 잘했어. 나 씹 잘 가겠지? 응? 씹 잘 가겠지? 하나 보고 만드는 거. 그 전에 거 만든 거 볼래? 어? 아 그거 숨겨줘. 오빠 그거 숨겨줘. 뭐니? 아니 처음이라 그래. 원래 처음엔. 첫사랑은 다 실패하는 거야. 예예예. 알겠습니다요. 만두를 넣어두는 거 아닌가? 아니야 물 끓으면. 물 끓어 언니 지금. 물 끓어? 어. 그럼 만두 빚는 거 1차 갖고 와. 다 가져와야지. 어. 그냥 살짝 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붙어. 이쁘게 잘 쪄졌어. 아이고 잘 쪘네. 아이고 맛있겠다. 잘 쪄졌어요. 잘 쪘네. 전골도 있어요. 전골이 너무 맛있게 됐어. 맛있겠다. 저는 일기에서도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었어. 우리가 드라마 하면서. 맞아요. 동네 큰 잔치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모임이 없잖아. 맞아요. 우선. 정말. 만두 또 한. 한. 소찔 동안. 우선 만두 맛. 맛부터 보세요. 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소기 맛있다. 소기. 만두소기. 먹어봐요. 만두 먹어서. 맛있어요. 이게 만두소기. 각별히 달라. 달리. 아우 이 국물이 진짜 담백하니 진짜 고유 우리의 맛이다 아 진짜 아우 국물이 시원하면서 아주 깊은 맛이 있네 그냥 멸치 육수로 해서 시원하네 아우 시원하다 내 역시 역시 수미네 역시 음식이 아우 손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 꼭 200개 내 한갑잔치 하는 거 같아 일로 먹으면 양갑잔치 아우 만두 잘했네 잘했어요 이렇게 전화주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하고 현상에서 드신 적이 있어요 아니 식구들은 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세 분이 드시고 우리는 또 따로 안방에서 이런 자리가 생소한 게 우리는 좀 리얼리티를 찾느라고 카메라에 등을 대고 앉았어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 그 공간이 등을 대고 한 두사람만 봤는데 뒷모습만 나와 거기 좀 수그리세요 뭐 이러고 옆으로 조금 가라고 그럼 옆으로 가고 아주 그게 장애가 됐었잖아 우리 둘은 부녀애들은 곧 3인방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을 텐데 빨래터 나는 옛날 흥보고 빨래터가 일산이 누구네 집이 부부싸움했다든지 누가 또 누구네 찾아왔는데 어쨌든 거기서 소식통이야 빨래터가 아휴 이렇게 바쁜 철에는 그냥 빨래 좀 안에 있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아니래요 아 저 청대문집 할머니 말 못 들었어 아 키껏 비싼 돈 들여서 용인이네 삼이네 하고 영광 보여드렸더니만은 읍내 기생집 가서 보름을 안 들어드리지 뭐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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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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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셔서 개 좋네 아 참 개 좋지 개 좋어 빨래터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얘기가 동네 소식은 거기서 다 나온다고 사실 이런 데는 막걸리를 한 잔 촤악 하면서 이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정기네 섭이네 숙이네 밭에서 숙이네가 뭐 섭섭한 그 울분을 퍼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막걸리를 숙이네가 화가 나니까 꿀꺽꿀꺽하고 탁 내려놓은 장면인데 엔지가 났구만 네 살해가 걸렸어 엔지가 났는데 또 마셔야지 언니가 대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언니가 엔지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이게 첫 장면이니까 꿀꺽꿀꺽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막걸리를 세례잔 정도 마셔가고요 아이고 얼굴 또 빨개지잖아 또 응 이 언니 또 빨개지지 그럼 한 잔 마시도 빨개져 내가 그 기억이 나 야 응? 넌 이 헤어스타일에 어울린다 이 스타일에 어울리니? 저는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스타일을 못해서 그래 좋아 그게 한이 됐어요 여류 시인 같아 아 그래요? 응 그렇지? 문학 쪽에 문학 쪽에 근데 머리 스타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잖아요 응 저도 경찰이라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확확확 김에 염색을 했어요 노르셨죠? 염색을 노랗게 했었어요 염색 누렇게 하고 다녔어 그래갖고 맨날 촬영 때 여기를 까맣게 칠하고 제가 촬영한 적이 있다니까 그랬다고 아까 전에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저희도 다 그랬다고 맞아 맞아 기억난다 막 뿌리고 막 뿌리고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불편한데 아유 방송에서 뭐 얘기 못하지만 뭐 별일이 많았지 뭐 촬영 야외 현장에서 그렇잖아 우리 연말이었어요 응 오빠 생각나? 연말은 매년 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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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그 때 저 회식하러 갔었어 근데 오빠가 응 난 이렇게 없어졌어 보니까 깜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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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들어가잖아 꼭 취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쌩으로는 못하니까 맞아요 그럼 화장실에 거울이 있잖아 내가 마이크 잡고 거울을 한 번 쌩 본다고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골 보면서 앞에 소절을 불러 I love my heart 하고 그러면서 문 열고 인 샌프란시스코 이러고 나가 처음에는 사람들 깜짝 놀라지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맨 처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몇 번 써먹으니까 안 통해 사람들이 다 알아 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나 부르기도 전에 화장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 안 해 그러고 절대로 안 해 오래됐잖아 오래됐지 저희 그거 기억나세요? 마을에서 저희 이동차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거 없어서 휠체어 타고 했어 카메라 감독님이 휠체어 타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동차를 그걸로 쓰고 그랬었어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리허카도 타고 했잖아 리허카 같은 것도 타고 맞아요 리허카 카메라 감독님이 타고 원래 쌍봉은 누가 이름을 지은 거야? 원래 대본에 대본에 어쩌면 그렇게 잘 졌어 이름을 원래 작가스임 김정은스임 고향 여우수 앞에 순천이죠 순천 쌍봉산이 있대 쌍봉산 그래서 얼른 그쪽에 쌍봉산을 산이 있었어 그 연상을 하셨구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니 나는 끝날 때까지 쌍봉인데 쌍봉 이숙씨 가슴이 풍만하니까 그렇게 연상을 했지 그럼 다들 그랬죠 혹시 그래서 쌍봉떼기인가 그러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여행 같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진을 갖고 왔어 동남아시아 사진 분장실 사진 잡지 이거 옛날 거 1984년도 잡지에 놨던 거 여성 8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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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 어쩜 그 사진을 잘 모아놨어 두시만 얘기해 누구야 두시만 얘기해 두시만 얘기해 응 두시만 얘기해 너무 어려요 여기 어벙이야? 어벙이야? 너무 어려워 어려? 세상에 음 어리다 아 우리보다 어리실 때지 너무 어리네요 여기 동남아시아 여행 갔던 카메라 사진들 어머 야 나는 이런 사진 하나도 없어 여기 다 있어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 어리실 때 다 있어 우리의 시녀야 여기 언니 클레어 파트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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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야 어쩜 나는 이러고 누워있네 멋있어 어떻게 멋있어 응 몰라 여기 분장실 사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 건 없어? 자기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나야? 어 여기 여기 그때가 30대지지 않아요? 그렇지 30대지 와 이야 아무래도 저 때가 좋았지 뭐 정말 꿈도 많고 여러 가지가 희망적이고 희망적이고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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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